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꼬지듯이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우리 그냥 강단의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3주차 주일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불확실성 투성인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전세계의 또 자연지혜와 또 지난주까지 우리 장마로 인하여서 작년 54일이라는 기간 동안 장마로 큰 피해가 또 일어났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소론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바로 불안과 공허라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불신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풍랑을 만났을 때 이런 문제와 사건에 직면했을 때 우리도 이러한 감정에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무서움의 근간이 어디냐. 창식의 3장 10절에 보면 두려워서 숨은 나이다. 범죄한 인간이 지닌 본능적인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이 작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이 세를 살아가고 있는 또 많은 기독신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경제 풍랑 또 질병이라는 풍랑 또 가정이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또 후대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 또 개인의 숨은 영지적인 문제 등등 다양한 풍랑들이 그것도 예고 없이 우리 인생의 이 배에 찾아옵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을 넘어서 국가도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요. 지금 이 시대는 전 세계가 풍랑 만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풍랑을 만난다 하더라도 같은 풍랑이라 하더라도 부신자는 그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찾기만 하면 오히려 그 시간표가 위기가 기회가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한 주간 강단 말씀의 성취를 또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직인 눈이 열려져서 오히려 이 시간표를 통하여서 더욱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증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시각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타고 지금 갈리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큰 노을 거의 메가톤급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우리는 풍랑 만난 바다로 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잔뼈 굵었던 갈리리 출신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풍랑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메가톤급 광풍을 만나게 되자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들 또 스펙들 지식이 인생의 광풍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의롭게 살았다 하더라도 창식의 3장의 광풍 근본적인 저주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제자들이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라고 해서 순종해서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들어와 있고 또 매주 강단 말씀 붙잡고 나름대로 복음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그렇다면 있던 풍랑도 우리는 사라져야 된다라고 간혹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의심을 하거나 또 푸신앙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신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풍랑이 오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또 다른 종교를 찾아서 또 떠나는 거죠. 믿는 자에게 오는 환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계 3장 세상은 사탄이 왕노를 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이미 사탄의 밥이죠. 따라서 믿는 자들을 집중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빼앗겼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잔해된 신분과세 누리지 못하도록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귀로만 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는 체험신앙으로 우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탄의 유혹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그런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환란과 문제가 안 올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유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베드로저서 4장 12절에도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 먼저 풍랑을 인정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유구는 구원받지 못했고 이 세상 역시 창세계 3장 세상이기 때문에 풍랑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풍랑을 먼저 인정하고 또 사단의 유혹이든 하나님의 테스트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속에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 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욕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그러나 욕을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사단이 욕을 공격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풍랑 만난 그 배 안에 주님의 함께 동승하셨다는 사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관심은 풍랑 자체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그 관심이 있습니다.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24지에 함께하신다는 연약을 오늘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예로 우리가 사무엘 하 6장 16절에 보면 아랍나라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깜짝 놀란 사원이 두려워해서 엘리사에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찌 하오리까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안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사안의 눈이 열리죠. 그때 비로소 불말과 불병고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 선지자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에도 베드로가 무리를 거르신 예수를 바라보고 바다에를 담대 걷습니다. 그러나 순간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영적인 싱글 포커스를 그리스도께 딱 맞추는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불말과 불병과 같이 이미 와 있는 응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광풍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통로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사건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신앙의 시각을 조금만 영적인 시각으로 조금만 바꾸면 이미 응답이 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늘 믿음의 신앙 고백 마태봉은 16장 16절 고백을 하고 늘 목사님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자 이번 주 강단의 인삿말은 성도님의 두려움은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이 한 줄의 인삿말 속에 강단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요 강단의 능이 이길이란 말씀 속에요. 10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복음송 부르셨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다라는 우리가 문제와 상황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다 동원하고 마지막 방법으로 주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광풍이 불어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그 신분의 정체성 그 확신을 가지고 문제와 사건 역경 속에서 영적인 시각으로 영적인 해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입니다. 제자들의 불신함과 그 다급함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광풍 속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굉장히 상황적으로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의도적인 예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지 친히 절대 평안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사실은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풍랑 앞에 딱 증명하게 되어지니까 순간 또 그리스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대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는데 한가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시겠습니까? 생증명 풍랑 가운데 있어도 사명에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이제 가망이 없으니까 마지막 예수님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25절에도 보면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 이 똑같은 본문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신 아이가 우리가 문제와 고통을 당할 때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속기 쉬운 부분이 보면 주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또는 내 문제에 전혀 개입되지 않고 무관심하신 것처럼 우리가 느껴진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기 될 때 열두 정탄군 여러분 정탄군이면요 열두 집화의 대표자들입니다. 우리는 10명의 불신앙을 너무도 쉽게 얘기하지만 가장 믿음 좋은 사람들 뽑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메뚜기 콤플렉스 갖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거인들 앞에는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불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마지막 순간에 그나마 예수님을 찾았으니 다행이긴 하지만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그들은 최후의 마지막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신자들도 보면 이 종교 저 종교 다 방황하다가 세상에서 유리방황 시간 다 소모하다가 이제 천부의 의지없어 두 손 들고 마지막 오늘 노선이 교회 그렇게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 주님께 SOS를 치는 거죠. 저는 이 강대 말씀 목상하면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 물론 풍랑 가운데 생명이 이급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때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사람 앞에 의견 구하고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으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가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뀌고 평상시에 우리가 아무 감각 없이 살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 삶 우리가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럼 문제 안 오냐? 옵니다. 그러나 문제가 올 때 평상시에 면역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문제가 빵 터져도 예방 백신을 낳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 사자굴이라는 풍랑을 만납니다. 허겁지겁 그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정시기도라는 예방 백신을 맞고 있었기 때문에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대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내가 사망의 음칭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신다. 임만울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요셉이 노예의 풍랑 또 감옥의 풍랑 속에 있어도 오히려 함께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형통의 비밀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유라굴라 강풍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주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성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죄인의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영적 서미스로 세워버립니다. 난파선이 아니라 거기가 오히려 구조선이 돼서 함께 동선했던 276명 머리카락 하나도 해야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오히려 증인으로 세우시거든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다 바라보고 싶죠. 근데 안되죠. 우리 체질이 안됩니다. 그리스도때로는 하나님이 풍랑도 허용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는 갈급한 심령으로 만들어 가시기도 하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24시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25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2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배에 함께 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람과 파도의 지배권 아래에 여전히 묶여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서워해서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한다. 그 저베레는요. 철저히 불신앙이 깔려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나주가 우리 이방인의 여러분 백부장의 큰 믿음이지 않습니까?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제자들은 창피하게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풍랑이 잔잔해지는 걸 백부장은 믿었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시공관을 초월해서 내 하인은 낚여놓으라는 그 믿음이 얼마나 제자들의 믿음과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자 26절에 아주 잔잔하게 되거는 이 부분은 이런 큰 노을이 일어났다는 표현과 굉장히 대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어떠한 메가톡급 강풍도 잔잔하게 하시는 참 인간이신 예수님 육을 가졌기 때문에 피곤하신 거죠. 그래서 깊이 잠이 드셨습니다. 그러나 반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우주적인 신적 권위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을 준비하신 분도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그 바람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잠잠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풍랑도 물고기도 다 예수님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열중한 나머지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열심히 강구는 하는데 결국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예수님 예수님은 오대간도 없는 거죠. 우리가 풍랑을 잠잠게 해달라고 매달리지만 결국 풍랑을 잠잠게 하실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모주 강단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풍랑에 잠잠게 해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에서 풍랑이 잠잠해졌다. 그것이 가요 응답일까? 그러면 처음부터 풍랑이 안 오면 더 큰 응답이지 않습니까? 풍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나사로 살리셨습니다. 처음부터 죽이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나사로 세우시거든요. 풍랑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이 풍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발견하면 풍랑은 어차피 잠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 종교 창시자의 가르침을 초점을 맞춰서 강조합니다.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늘 선행구제 봉사, 내 의와 노력을 강조 없이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 자체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를 믿을 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종교적 신앙을 가르치게 되어지면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풍랑 만남 배 안에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내 온갖 방법 동원 다 동원해서 구원하는 겁니다. 내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 몸에 힘을 빼고 예수 앞에 나가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모든 풍랑과 같은 문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10편 146편 3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의 소망되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직 예수께 모든 시선과 방향을 맞추심으로 모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담겨있는 찬성과가 바로 우리가 어제 헌금 속으로 불렀던 371장 구주여 강풍이 불어 작사가 메리 베이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은 질병으로 부모를 잃고 남동생을 잃고 사실 본인도 질병에 걸리면서 요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지도자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작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살았을 하나님의 굉장히 큰 위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실 멋진 작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10편 23편 1, 2절에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너다. 푸른 저장에 편하게 누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노년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추격할 때 어찌 보면 가장 인생에 처절하고 수채스럽고 절망스러운 시간표 속에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문제와 환경을 초월하는 힘은 절대 우리의 의지로 나오시는 힘이 아니죠. 매주 52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뭐부터 가장 무서운 풍랑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그리토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부신앙의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부신앙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먼저 꽂으셔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민숙이 말씀하시면서 열두 정탐꾼 여호수와 갈렙 여호수와가 여호수와 14장 12절에 갈렙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내가 쫓아내리이다. 다 강단 결론 듣는데 저는 이 말씀 생각났습니다. 여호수와 14장 12절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내가 쫓아내리이다. 이러한 갈렙의 고백처럼 안악산지와 같은 견고한 부신앙의 산지라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그리토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그리토 안에 있는 여러분 그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부신앙을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평안과 참 기쁨 또 참 감사 참 행복 참 능력을 누리는 우리 기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